정동원은 최근 kbs에서의 특별한 무대에 참여하며 그의 예술적 여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미스터트롯이 이후 그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그 중심에서 항상 그를 지탱해준 것은 그의 끊임없는 열정과 특유의 재능이었습니다. kbs에서의 공연은 정동원에게 있어 2023년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그는 수십만 명의 관중 앞에서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그가 겪은 성장과 변화의 여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열혈팬의 갑작스런 등장과 그녀를 향한 그의 보호 요청은 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정동원이 가진 따뜻한 인간미와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무대 위 그의 모습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걷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그의 무대 뒤 이야기는 그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동원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음악을 통해 위안을 찾고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남아있으며 그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합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 특히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은 그의 음악과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동원의 여정은 단순히 성공적인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이 아니라 인간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달합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삶은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동원은 그의 진정성과 재능으로 한국 음악계에서 빛나는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الج지원은 그의 진정성과 재능을Fin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